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삶에서 기회를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흘러가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이런저런 두각들이 드러나게 되죠. 열심히 살았지만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분들도 나오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좀 대충 살았는 것 같은데 상당한 그런 기회를 잡는 데서 성공한 사람도 나오고 저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제 자신을 비교해보면 참 살아가면서 기회를 잡고 인생의 문이 하나하나 열리는 것이 참 불가사의한 그런 면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것이 참 잘 풀리는 경우에는 하나의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낳고 또 그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낳으면서 삶의 그 모습들이 큰 작품으로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약한 체험을 해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풀리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죠. 노력했지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인간이지만 이를 완결하게 하는 작품을 완성하는 자는 절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를 도모하는 자는 사람이지만 이를 완결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즐겨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리가 숙여지죠.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또 그런 생각을 젊은 날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차피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성취의 총합일 수도 있지만 또 인생은 경험의 총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쪽의 경험을 놓고 또 다른 쪽의 성취라는 부분을 놓으면 경험을 하면서도 성취까지 이룰 수 있으면 그건 최고의 삶인 것이고 성취가 좀 미흡하지만 본인의 경험을 찐하게 살았는다면 그것도 아쉽지만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기회와 삶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결과 여화가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하고 최대한 즐겁고 유쾌하게 자신의 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의 최종 결과물은 설령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방송을 하는 이 순간 또 그리고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고 하고 또 자지우지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금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아마도 가능성 면에서 확률적인 면에서 자신의 삶이 나날이 나아지고 원하는 그런 삶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뒷배경이 좌우한 안개로 쌓인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다 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정말 마지막 순간이고 처음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전진해 나가다 보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짙은 안개가 뒷면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점점점점점 그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명호TV에서는 삶과 기회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자신 앞에 조진 삶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하게 진지하게 이왕 사는 것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성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